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여기, 월드타워 7차입니다. 야당역의 초역세권으로 풍부한 유동인구와 넘치는 배후수요로 자타공인 운정 핵심상권이죠. 게다가 가시성이 좋아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기까지 한빈마을 1만 2천 세대 바로 앞이고요. 왕복 4차선 대로변에 보행자도로가 3면을 감싸고 있는 A급 입지! 그 중에서도 1층 가장 넓은 101호실을 추천드리는데요. 프랜차이즈, 분식점, 화장품 가게 등으로 딱입니다. 지금까지 야당역 초역세권 대로변, 월드타워 7차였습니다.